5번онов 2번 7 10 10 이건 미국에서. 너무 박 abol한대. 마 Nike 나 친구 많을까. 서프라이즈 니가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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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가 부쳤다 아니야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알라비 2012년인가?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선 에드워드 권입니다 에드워드 권입니다 평소에 교정기 할 때잖아요 그거 알지? 그거 알지?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번 날 세븐티티비로 첫 공개하는데 갑자기 저 교정기 금요일 날 빼요 이래가지고 회사 난리 나가지고 그때부터 사고는 다쳤네 아 다음 해보고 승관 씨인가요? 아 나 미안해 나 이상공사 갔다 오더라고요 아 이제 촬영하잖아 도키빼야지 발끝만 20번 오 진짜? 진짜 모르겠다 이게 어디 좋아? 승관아 너 대박이다 진짜 와 저때 승관 씨가 저는 승관 씨가 나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그때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이거 덕분에 저거 나한테 20번 진짜? 너 예인 거 알지? 승관 씨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! 안 와주세요 에잇이 형 점프 왜 이렇게 능게 들어요? 에잇이 형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저거? 한번만 보여주세요 디에잇이 형이 일부러 나, 지금 사람 많아서 일부러 생공 낮게 한 거 같아 맞아 맞아 승관이가 아까 네 돌패였어 그래서 울더라도, 아니 그 말을 안 하더라고 왜 그런 거야 승관아 승관 씨 많이 박차 하셨나요? 승관 씨 왜 왜 왜? 제가 승관 왜왜왜왜왜왜 다리를 다쳤었어요 그래서 군무 씨를 못 찍었는데 그때 형들이 멤버들이 승관이가 잘못됐지 승관이가 잘못됐지 너가 맨날 나한테 잘못됐잖아 단체로 초웨브야 승관씨 저는 그래도 승관씨 응원합니다 넌 뭐야 넌 뭐야 진짜 야 승관이야 내가 100% 안 돼 승관이가 말을 잘해 그래서 괜히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끌려가는데 또 여기서 막 아니야 형 진정해 진정해 형 진정해 이거 한단 말이야 근데 승관이야 승관 그러면 승관이랑 승관이랑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오늘 안 하고 그냥 마피아도 안 할게요 내가 진짜 내가 이거를 마음을 담고 싶지 않는데 세운하게 들더라고요 야 형 아 미안해 승관씨 아직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앉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미안해 호시씨가 승관씨 잘 따라하신다고 아 그쵸 그쵸 승관씨는 어떤 스타일인가요? 승관이는 약간 손이랑 제초 많아요 항상 이렇게 모아주는 게 있거든요 아 아 아 아니 저게 뭔데 아 제가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아 아 아 멤버들 나 스케줄 갔다 왔어 아 아 이렇게 다녀요 저는 아니잖아 아마수 아니잖아 아마수 아니잖아 우리 아마수 아니잖아 6년차잖아 와 진짜 똑같네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살아가면 이렇게까지 노사를